시네마팅 모드가 이게 좋아 내 뒤에서는 다 불러대거든 안녕하세요 네 앞에 오른쪽으로 내려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이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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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이 너무 얇아 이 빽미로 목이 그럼 얘를 늘려서 여기도 벌써 엄청 나쁘지 않은데?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이뤄요 너무 이뤄요 이렇게 예쁘네 여기 너무 예쁘네 너 배경이세요? 우와 진짜 이뻐 저 여기가 제일 많이 좋아요 여기가 예뻐요 사진 찍어주세요 브레이크 타임이면 나 너무 힘들 것 같아 약간 그냥 웃어보고 뭐야? 여보세요? 네, 퀵 서비스입니다 아, 네 안녕하세요 네, 과수업 장소 부탁드립니다 문 앞에 갖다 놓을게요 네,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니, 밟고 싶은데 코너 길이 많고 여기 너무 꼬부꼬부라 그랬어 갑자기 앞에서 또 잡아 그리고 거주광지턱이 너무 많아 강릉 갔을 때 삼각대 없어가지고 엄청 힘들게 찍었는데 저 ISTJ인데 가사 봤어 무슨 갑자기 집 앞으로 널 뛰러 가게 있는 거야 안 나가 나는 아무리 취해도 안 나가 감동시키고 싶대 날 감동시키기 쉽지 않은데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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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담뷰 나와? 그냥 돌이야 그렇겠지? 그렇겠지? 고즈넉하고 좋아 테일을 또 따로 시켰습니다 양파리로 들어가서 이렇게 반으로 다 깔라놓으셨다 고즈넉하고 싶다 난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했어? 거의 다리치킨데? 파프리카 가져가 줄 사람? 파프리카 가져가 줄 사람? 파프리카 가져가 줄 사람? 안 들려? 차집이야 내 것도 여기 살아있어 지금 너 표정 봤는데 야 그렇게 필사적으로 모른 적 한 게 있어? 진짜 어이가 없다 나도 먹어 너는 꼭 불리하면 대답을 안 하더라 전복도 손질 너무 깔끔하게 잘 해주셨다 그치? 나 이 앞에서 살고 싶어 해봐라 해봐라 나 안 입은 거 같아 1분 30분 전에 우리가 지금 기가 막히게 온 거야 너무 흐려가지고 보이지가 않아 카페를 갈게요 카페에 있다가 너 먹고 싶다던 야시장 가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짱 이뻐 너무 이뻐 나 잘 찾아봤지? 미쳤다 재우가 옳고 야 미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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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시에 가면? 10시에 수영장 가서 사진만 찍고 바로 와서 올까 이거 왕소 신설을 해 보자 나 다시 치원도 안 갔다올게 나 발만 다물건데? 어디가세요? 저기요 이거 아니야? 저거요 무슨 소리야 어머 얘 진짜 차고는 못 오다니까? 아니 위치! 위치가! 야 가자 아 이 안엔가 봐 이 안에서 치원도 안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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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일단 우리 그때 맛있게 먹었던 게 뭐야? 이거 먹나? 감귤이었어? 여기도 출고 되네 모인 출고 서울 가서 운전 안 할 것 같아 음 왠지 내일도 질리도록 할 것 같거든? 내일이 이동이 더 많지 맞아 잠시만 일찍이 일찍이 어 저기로 같이 보고 노력해서 운동을 하려고 일찍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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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,4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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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,4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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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싱가포르 호텔이랑 되게 비슷하다 느낌이 테마가 비슷한가? 와 와 야 나 배스방 안 가졌어 아 무슨 소리야 아 이거 필수 이거 필수 근데 너무 안 좋은데 왜 뭐지? 간다 간다고 귤로만 제주 감귤술 우리 3년만에 왔는데도 뭐가 또 새로운 게 생겼다? 그니까 어 야 냄새는 그 어머 냄새 너무 좋다 이거 귤 막걸리보다 냄새가 더 향기로워 향기로워 음 얼음국 같은 거 사볼걸 그치? 그 마트에도 얼음국 있었는데 맛있나요? 맛있어 맛있어 맛있지? 바닐 깔아준 거 같은 치약 칫솔에 주고 와서 산다는 걸 까먹었어 귀찮아 그리고 취약 칫솔을 주고 와서 산다는 걸 까먹었어 귀찮아 친구가 슈퍼샤이 알려드리러 가야지 알려줄 거에요 어? 엄마 없다 잘라줘라 나 봐 어머 어머 제가 무만 쳐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그치 자 처음부터 요거보다 더 더 더 사이 더 이게 그치요? 반복이요 다만 여기는 3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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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대박 그랬으면 말씀해 주셨겠지 와우 전 식사온나 와 대박 대박 왜? 귀요는? 아 뭘 맞았는데? 3번 4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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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뭐가 이상하게 없죠 카드 좀 먹어 카카오토 좀 내 칫솔 챙겨준다길래 믿고 있었는데 왜 어따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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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별로 멀진 않아 아침 되니까 아침 되니까 분수를 틀어주네 분수를 틀어주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에는 예쁜 데가 많은데 아래쪽은 밥이 먹을만한 데가 생각보다 많이 없구나 다 맛있겠다 전복이랑 새우랑 문어도 있는데 얘는 그냥 갈치만 있어서 응 그치 너무 많아서 그래? 오랜만에 추억이다 이거 우리한테 온 거 아니야?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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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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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퍼샤이 기억나? 그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잡고 하나 둘 셋 나 일단 밖에서 해줄게 넵 너가 새로 찍어줘봐 응 여기서? 어 네 됐어요 진짜 잘 먹었다 아니 갑자기 가져가서 바르더니 나한테서 엄청 호이탄 녀석이네 야 너 지금 언제 먹을 거야 너 지금 언제 먹을 거야 못 발라먹는다고 발라먹었어 아니 셀카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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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지? 셀카라 낭만이 없는 녀석이야 야 우리 집에 가면 이런 길이 깔리고 놀렸어 너무 예뻐요 제가 좋아하는 풍경이에요 안개 살짝 끼워서 예쁘다 연사중이야 연사중이야 도로가 너무 예뻐 아 너무 예뻐 지금 너무 좋아 아 아 진짜? 아 진짜?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사진 찍고 사진 찍고 포키! 어디? 안녕 되게 인형같이 생겼다 네가 날 향해 걸어온다 너 예쁘다고 알아? 무슨 말인지 알아? 어머 꾸덕됐어 얘도 앞머리가 있어요 근데 쟤가 더 쟤가 더 라고 오는데? 쟤가 오는데? 앞머리 커플 앞머리 둘 주사 맞았던 거 기억나지? 그거라고 내가 너한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엄마가 자국 남지 말라고 나 엉덩이에 놔줬어 난 팔에서 굴드셔져버렸어 맞아 엉덩이로 나중에 맞던데 쟤가 맘대로 가버렸는데 요거 따라 해야돼 뭘로 안 들어가? 이거 두 개 써있잖아 이거 잘 봐야돼 아니 도로에는 그렇게 써있는데 법이 바뀌어서 안 되는 곳이 있어 비껏 왔는데 6시 마감이야 카페 마감 시간 생각 못했네 괜찮아 고즈녹하니 조용하고 예뻐 카페는 저긴데 근데 사진은 다 여기서 찍어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안에 무슨 사무실인 거 같아요 왔는데 우리 소품샷 들렸다 오는데 몇 시까지인지 모르고 괜찮아 자연 근데 방금 비행기 지나가서 이게 목소리 안 들어갔을 거 같아 괜찮아 하고 있으면 자막으로 내가 될 거야 좋잖아 할까 이거를 체크인하고 옷을 또 가만히고 있습니다 오늘만 내 착제 봐봐 나올 때까지는 순조로웠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영민 오 오 나 오 저는 왕 오 오 어제께도 맛있어 다 가까웠으면 참 좋았을텐데 저런 펍 앞에 메뉴판 없냐? 저런데 갈래? 우리 그때 이거 이태원에서 산이랑 셋이서 피자 먹을 때 시켰던 거 아니야? 아니 그때는 이거 제일 중요한 게 없었어 아 그래? 이거 제주 A라는 거예요 피아트라이크 안 더워 최고를 하는 거 맞죠? 이걸 사면 내가 이제 저번에 하려고 내가 하려고 하려고 이즈식스로 학생 있나요? 이즈식스로 생선약 말씀이십니까? 입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티슈 한 칸만 한 장만 드시나요?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집 간다 집에 간다 저도 가서 가자마자 일해야 되죠? 네 쪽쪽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? 많아요 많아요 이 정도면 많지 뭐 이쪽에다가 이쪽에다가 감사해요 나도 아침은 안 먹거든 근데 인정 소화하려면 먼저 먹고 시작해야 해 봐 그치 페룩이 다르지 응 제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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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 histor 안녕 감사합니다.